아 진짜 아 아 제발요 오 제가 빠가닥 소리 났는데 야 야 우리 다 잘못한 거죠 로그아웃! 로그아웃! 야 근데 거두손님 이거 옷이 뭐예요? 사실 여기 밥밥밥 밥밥 빠진 볶음밥 밥 빠진 볶음밥 저희 이거 옷을 1회차 때 원래 2개 사셨잖아요 아 신발 2개 아 저한테 이거 빌려줬어요 아 저 준 게 아니라 빌려줬어요 오늘 하루 딱 빌려줬어요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고신대 아시는 동호수 때로 갈 거예요 아니 근데 근데 오늘 여기가 우리가 뭘 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? 얘 여기까지 따라왔어 뭐야 한번 열어봐 안에 뭐가 있어? 낙낙 자 MMORPG를 다시 찾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퀘스트를 수락하시겠습니까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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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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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무서워요 다들? 아니 전 일단 뭐 벌써 전혀 무섭지가 않고 안 무섭고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? 아니 그 무섭다라는 말 자체를 내가 모르겠어 아 그 단어가 왜인지 모르겠다 오케이 그럼 여기 제일 담력이 약한 사람 그러면 우리 동시에 쳐다볼까 지목해서 그 사람이 혼자서 들어가기 아 근데 잠시만요 없는 사람인데 아니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제일 치약한 사람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아 근데 우린 한 팀이니까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아 심지어 우리는 하나씩 가르쳤는데 얘는 네 개나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거대손님이 혼자서 용기 있게 한다고 자진해서 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 저 아 선서 선서 나머지는 어떻게 나눌까 저 저 있어요 누구 하고 싶은 사람 누구요? 얼마 전에 제 룸메가 새로 생겼잖아요 거대손? 저는 네? 거대손? 아니 거대손은 거대손은 가까이 가본 적도 없어요 거대손은 기역자도 없었어요 거대손은 후보여 아예 없어 그냥 저는 바빠진 볶음반응이랑 같이 해보고 싶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우리가 가면은 뭐가 나올까 아 우리 한 10초만에 끝내지 않을까 분량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맞아 맞아 그럼 저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겁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지 못한 어 비둘기 무서워 하신다고 어 그러면 저는 비둘기 안 무서워하는 디락페락 씨랑 같이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 저는 별로 새에 대해서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돼 우리가 미션 어쨌든 성공시켜야 되잖아 무조건 저희 하나는 성공시킬게요 저희 믿죠? 얼마나 무서운지 깍지를 놓지 않으시네요 둘이 제가 봤을 때 저쪽 그룹이 제일 좀 많은 난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네 개의 조가 있잖아요 네 절반 이상의 성공을 해야지 저희가 이 징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성공하겠는데 일단 여기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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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실패라 할 수 있어요 저도 형 오늘 이 기회로 약점 도착해봐요 좀 오케이 파노루스 하나 파이팅 한번 해볼까?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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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첫 번째로 용기 있게 가봅시다 누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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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뭐야 자 보여줘 보여줘 보여줄게 진짜로 오케이 갈게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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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놀래키지만 말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가 있는 거 아니야? 아직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방에 아 여기 있다 가라고 돌아가라고 일로? 아 이쪽으로 가라고요 아 여기로 아 여기로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도 사람이 너 무서워? 이제 시작인 거야? 아 근데 되게 침착한데? 왜 이렇게 침착해? 지금 봐봐 여기 침대에도 사람이 있단 말이지 네 일어날 거야 네 겁내지 마 오케이 침대에 사람이 있다고? 퍼즐 퍼즐 판과 퍼즐 조각을 모두 찾아 퍼즐을 완성하시오 오케이 갑니다 야 이거 좀 무서운데? 나도 하다 보니까 아 나도 무서워 하지 마 제발 왜 왜 내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이건 너 간지럼을 타실 거란 말이야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야? 사랑인가 봐 진짜 사랑했던 사람 사람 말이 아닌데? 뭐야 마네킹인가 봐 아 아 진짜 무섭겠다 그냥 열어봐 아 나 못 열어 열어봐 나 잠깐만 나 집 가고 싶어 아니 위에 구부리고 계신 걸 수도 있잖아 귀여운 척 애교를 하고 있어 어어 아 왜 와요 보지 마요 이게 마네킹이고 왜 계속 애교를 자꾸 애교하고 있어 아 퍼즐 여기 있네 어디 그거 맞추면 돼? 어 좀비 이마에도 있다 저기 아 여기 어 어 저기 누르고 있어 봐 저기 누구 나온다 나오기만 해 이 자식 에이 나 지금 주먹 줬다 야 근데 이거 약간 생긴 게 뭔가 움직일 것 같다 인형이 안 움직여 발로 찰까 저거 그냥 야 뭐 애초에 그냥 아니야 뽑아버려가지고 야 그럼 내가 이걸 잡고 있을 테니까 한 번 한 번 발로 참아 렛츠고 야 아 잠깐만 나 못하겠어 아 잠깐만 어 저기 퍼즐 하나 있다 어디 저기 오 오케이 자 다다다 오케이 어 간다 어때 앞에 뭐 안 움직인다 저 이마에도 하나 있고 저 왼쪽 팔에도 있고 이거 문 열어야 되잖아 결국에는 아 근데 여 이거 이거 안 흔들었어 쥐락펴라 어 이거 근데 아까 뭐 벅 하지 않았어? 그거는 그냥 문이 원래 열리는 것 같아 아 그럼 여기다 아 이 와네키는 그냥 부숴버릴까? 많이 부숴버릴까? 아 화가 많이 났어 아 여기 또 하나 더 있다 아 손바닥이 아닌가? 아 손바닥인가 보다 그치 그럼 얘는 손가락이네 여기는 여기는 아 그럼 얘가 여기? 어 왔다 왔다 와우 자 지금 거의 다 끝내고 있으니까 점점 이거 만드신 분들은 수조하시겠죠 쥐락펴락이 끝내고 있단 말은 시작할 때는 말이야 이제 퍼즐 다 뭐 시작할 때 이제 잠깐만 근데 우리 외워야 되는 건 어디 있어? 야 이거 한쪽 열어볼래? 어 아 그러면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어 거기로? 이리로 와서 어 이거 열 머리카락 있다 이거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아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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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이게 하나 더 없어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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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둘 다 하면 열언 거야 어 진짜 열 거야? 난 열 거라고 말했어 자 열니다에 여기 에이 봐봐 아무 데꾸도 안 하잖아 하나 둘 셋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 근데 열어놓는데도 놀랐네 어 여기 많다 오케이 어 여기 또 있다 나이스 나이스 까불지 마라 난 태권도 거문띠까지도 가봤다 내 옆에 있는 태권도 선수도 했었어. 우리가... 야! 오지 마! 오지 마! 아 왜? 아 무서워. 진짜 무서워요. 진짜 오지 마요. 아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. 우리 나갈 때도 또 미상과 할 거잖아. 잠깐만. 무서울 땐 내가 봤을 때 이 마네킹 들추면 뭐가 하나 있어, 일단. 그럼 너 발차기로 들쳐올래? 발차기로 잠자요, 우리. 아 그러면 일단 저거 꺼내야 돼. 그러니까 이거 비추고 있어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봐봐, 봐봐, 봐봐. 어 세 개! 세 개는 여기 있다, 여기. 여기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. 아니, 놀래키는 게 여러분 심장이 안 좋아요. 여러분,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,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어? 하나밖에 없는데? 어. 아 이거, 이거. 여기 잠시만요, 일로 가보세요. 여기 침대에 잠깐 앉아 계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어, 진짜 이거 무섭다. 울어? 또 울어?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사실은 사랑인데. 혹시 여기 주머니 있어요? 아, 진짜. 너가 우리 팀 리더가 맞다. 어디 있지 진짜? 밖에 있나?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. 하하할레 할레 할렐루야. 없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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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대. 여기 뭐가 있어. 뭐가 있어? 결과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대한 다이아몬드와 같다. 이거 외우는 건가? 내가 이거 외울게. 어, 주무시는데? 아, 지금 조시는 거야? 주무시는 거 같은데? 군무 태만입니다, 군무 태만. 갑자기 군무 태만. 여기 누워서 주무세요, 누워서. 결과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대한 다이아몬드와 같다. 오케이. 아, 지금 두 조각밖에 안 나와. 두 조각. 두 조각이 어디 있지?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어, 떨어졌다. 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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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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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거 하나 찾았어. 오케이. 오케이. 자, 거의 저희 곧 나갑니다. 오. 오. 파이팅, 파이팅. 선생님. 선생님. 잠깐만 일어나볼께요. 아, 호, 예스. 아, 호, 예스. 아, 호, 예스. 뭐야, 삐졌어. 아, 잠깐. 우승 처지셨죠? 그러니까 지금 안 되겠려고 지금. 삐졌대요. 다시 누우세요. 삐졌대요. 삐졌대요. 어디 있지? 나 알고 싶어. 어디 있어?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이렇게 담력 체험할 때 좀비 연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갑자기 왜 또 일어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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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찾아주시려고 하는 거다. 맞다. 그거죠? 없어? 없어? 어? 어? 이거 뭐야? 뭐야? 와! 아! 이걸 못 보고 있었어. 와! 드디어 찾았어. 봐봐, 내가 등잔 밑줄 어둡다 했어. 그래. 워후! 선생님, 감기 조심하시고 얼마 전 설날이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경비, 경비 선생님. 왜요? 저희 가보겠습니다. 아, 근데 잠깐만 같이 가자. 인사한다. 같이 가, 같이 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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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경비 선생님도. 가자, 가자. 아, 이분 오신다. 야. 아, 왜, 왜. 아, 친했잖아요, 우리. 아, 나 나가래. 안녕. 나 나갈래. 인사해 주셨어, 친절하게. 진짜? 어. 야. 야, 이 사람들. 진짜 하나도 무서워. 야, 진짜. 야,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? 이미 다 들었어. 진짜로? 너 막 애교를 계속 부리자마. 막 애교를 부리고, 그냥 울고. 근데 진짜 밥밥밥님이 진짜 용감해. 와, 한 번도 안 놀래? 진짜, 나 진짜 인정했잖아, 아까. ionar.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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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филь 문자 문구 문구. 아, 아! 해보겠습니다. 결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usan감은, 거대한 다이아몬드와 같다. 와, 성공! 해서 남기고 있었다고. 와, 나 주야 쿨아님이랑 같이 잘 간 것 같아. 왜? 나 아직도 문구를 못해봐. хотя, 맞아.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우리 확실했어 그럼 다음 누가 가는 거야? 바빠지 먹으면 이제 갑시다 이제 연규대장 오늘 가기 싫어요? 아니요 아 근데 우리가 두 번째에 성공하면 너무 게임이 빨리 끝나니까 나 여기 있을래 그냥 아니 내가 잘 챙겨줄게 내가 잘 챙겨줄게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오케이 갔다 올게 오케이 아 잠깐 혼자 가지 마 화낸다 연규대장 화낸다 둘이 싸워서 약간 나눠지면 웃기겠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들어간다 뭐 없어 뭐 없어 여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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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방 찾으면 돼 아니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럴 거면 우리 씨 좋아 하나 쌓아놨어 지금 우리방이 어딘데요? 아니 우리방이 어딘데요? 그거 쪽지 써요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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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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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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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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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나도 한다 으악! 으악! 왜 이렇게 아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으악! 진짜 아 제발 가주시면 안 돼 하지마 제발 하지마 제발 저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요? 아 여기? 이거 여기래 여기 감사합니다 으악! 아 진짜! 알겠어x3 알겠어x3 아! 진짜! 알겠어요x2 아니 내가 미안해 하하하하하 진짜 아 여기다 두 번째 방 두 개서 왔어 으악! 손 떨려 입체 적... 일찍에 느낀 내용에 따라 해독제를 완성했고 그러면 내 감염자를 아 감염자 아 아니야 아 아니야x3 우리 겁내지 말고 들어가자 자! 뭐가 보여? 살짝 비쳐나 아 제발 굿 굿 나오지 마세요 일단 일단 들어가 들어가? 들어가? 아 진짜 아 아 제발 너 아 진짜 나는 너와 동족이다 제발 가만히 써주세요 제발 아니 아니야 여기 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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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와 맞추기 할 때 그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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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깐 마주소서 저거 일찍 아니야 일찍? 일찍을 찾으라 그랬어요 일찍 원인 불명 감염병에 대한 검사 분석 및 해석지 개발 가만히 있으세요 아 지금 도와줄 도와주려고 도와줄 거예요 일단은 T.O. T.O 플러스 T.O 플러스 P.O 플러스 이거 아 손 떨리는 거 어휴 진짜 A.C. 마이너스 이거를 1대 3대 2로 섞어래 아 나 이제 화내 지오까지 화냈잖아 아 이 비커에다가 섞는 거 같다 어 그런 거 같다 어 맞는 거 같아 T.O를 한 번 3번 T.O를 3번 3번 자 하나 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12명 정도 해독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대 아 아 이게 아니네 이거네 해독제 아 근데 본인이래 오 이 사람이 박태현인가 봐 아 근데 이것도 해독 그게 더 이상 그게 없다 했잖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? 아니 그거 움직이지 마 왜 너 움직이지 마 아니 이게 해석제라는 소리 아니야? 아니 근데 더 이상의 대상자를 찾을 수 없어 고객님 연구 대상자가 되기로 했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가 돼버려가지고 해석제를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걸 그런 건가? 그치 L.E. 마이너스 L.E. 마이너스 L.E. 마이너스 L.E. 마이너스 L.E. 마이너스 exclusive aron them O.E. 마이너스 L.E. 마이너스 O.E. 말 YouTuber 지방구먼 그리고 F.I마이너스 그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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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1대 1대 1이래요 한 방울 그리고 O.E 플러스 하나 , P.I. 마이너스 하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를 됐어 끝이야? 어 끝났어 1, 2, 3 2, 3 2, 3 2, 3 진짜 내가 한번 해볼게 알았어 파이팅! 할 수 있어! 파이팅! 일단은 그거 한번 해야돼 내가 같이 이 사람의 대상자가 됐다라는 생각으로 잘한다 따라, 따라한다 밥 빠진 목구만 목소리다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? 왜 자꾸 오는 거야 진짜? 아니 형이 그거 하니까 동작인 거야 이거 오잖아 물어보세요 아 우지 마, 우아 안 들어와도 돼요 뭐 먹었어? 먹은 거예요? 아 깜짝이야 다시 해야 돼 다시 하라고 알았어 다시 할게 다시 해야 돼 아! 아 이걸 알아냈어 일찍 찾아서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만들기 시작 너무 똑똑해 이거 MI1 MI1 여기 갖고 와야 돼 한 방으로 이제 다시 다시 줄여 아이고 저 됐다 괜찮으세요? 오! 됐다 오! 돌아왔어 갈게요 갈게요 안녕 궁코아 왔을 때 그 궁포를 궁코아 왔을 때 그 궁코아 왔을 때 그 궁포를 궁코아 아 죄송해요 진짜 아 죄송해요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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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기합 기합 기합기도 합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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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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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? 왔어 왔어?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네 와 너무 쉽던데? 까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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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생긴다 공포 공포 공포에 맞서 싸우면 공포에 맞서 싸우면 공포에 맞설때 공포가 왔을 때 그 공포를 나는 맞아 공포가 왔을 때 그 공포를 단반이었구나 난 몰라 아 땡땡땡 나는 잘했어 야 내가 다 했어 분열 바로 되네 아 그럼 너는 실패네 그렇지 실패지 실패요? 나는 잘했는데 주민이 형 때문에 아 그렇게 됐다 넌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진짜 진짜 거대 손님은 큰일 났어 너는 끝났어 이제 내가 봤을 때 너는 오늘 지금 못 가 최적의 훈련소가 되겠네 그럼 이제 다음 사람 한번 가보자 야 우리가 무조건 성공시켜야겠네 그렇죠 나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네 바로 성공시키고 올게요 너는 성공시켜야 돼 우리는 성공해서 빨리 끝내자고 아 잠깐 잠깐잘갖잖아 잠깐잘갖잖아 나 진짜 못하겠어 아 아 제발 아 respond자 지나가게